마지막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우선 DJJ와 애프터 본인의 플레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?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것도 느끼고 제가 1차 때 실수했던 그런 부분을 좀 줄이면서 음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DJ Talk 본인의 플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뭐 해본 적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시리즈에선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연출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로서만 느껴지는 그런 히어를 좀 느껴게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탈락자 선정을 위한 9팀의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직접 써야 되네요 제가 선택한 탈락자는 나 잔인해 잔인해 제가 뽑은 탈락자는 제가 선택한 탈락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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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런 뭐 당혹하네 진짜 미안을 주고 싶은 분한테 투표를 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죄송해요 총 9팀의 DJ가 투표를 마쳤고요 그 결과 비슷한 비율로 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투표를 앞두기 전까지 4대4 동점이었는데요 DJ 스케줄 1,2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한테 총 빼가 나오려나요? 제가 선택한 탈락자는 베스트 매치 결과 1라운드 탈락자는 D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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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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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아, 고생하셨습니다 장난 치시는 거 아니시죠? 진짜로? DJ 탁은 총 5표를 얻어서 첫 번째 미션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팀은 총 10팀입니다 10팀의 DJ는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복수에 성공하셨어요 복수 안 했어, 복수 안 했어